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경기도 어렵고 인플레이션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어들이는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은데 나가야 되는 돈은 더 많죠. 세금 보고를 하시는 인컴 소득에 대한 택스 보고철에 어느 순간에 나는 저소득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보 혜택들에 대해서 오늘 짚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시고요. 혹시 주변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종교적으로나 또 모임이 있으실 때에 뉴욕기다리쌤의 영상을 한번 봐라. 그렇다고 하면 이런 정보들이 있더라라고 해서 참고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정보의 내용은 오늘 날짜, 영상이 올라간 날짜의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새로 업데이트가 된 정부의 사이트나 또 정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한 번씩은 더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과 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함께 부탁드립니다. 팬데믹과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한인들의 살림살이는 나날이 팍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양대 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일 받는 대상자가 아니거나 혹은 이것만으로 은퇴 생활이 힘들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면서 이것이 진짜인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보호의 대상자들에게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로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연방정부는 가장 큰 미국의 전체로 보시고요. 주정부는 내가 살고 있는 스테이트에서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밑에 사나 카운티별로 로컬 정부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민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따라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복지 제도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관심이 제일 많은 저소득층의 노인 아파트입니다. 물론 저소득층이 아니신 분들, 소득과는 관계가 없지만 내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노인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 노인 아파트는 예명 한국분들 사이에서는 양로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주정부의 운영에 따라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서 사시는 지역에 따라 소득 부분의 자격 조건이 약간씩 다릅니다. 하지만 주로 저소득층, 노인층 62세 이상이나 장애인에게 제공이 되는 혜택으로서 미국의 주택도시개발부, 이명칭도 하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HUD,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이 HUD에서 승인한 주택상담원을 온라인으로 찾아서 상담하면 됩니다. 자격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소득이 가장 중요하겠죠. 지역마다 소득 조건은 약간씩 상이 다르지만 평균 개인 기준으로 해서는 3만에서 4만, 이인 기준일 때는 3만 6천에서 4만 8천,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는 4만에서 6만 5천 이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연소득, 가족과 직업과 은행 잔고, 뱅크 스테이트먼트의 내역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격 연령은 62세 이상 노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부 주에서는 55세 이상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저소득층 가정, 패밀리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는 이제 디서빌리티라고 해서 장애인이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퀄리파이드 스태러스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시면 이것은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이 렌트를 사시게 될 수 있는 이러한 노인 아파트의 구조의 주택은 크게 4가지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즉 민간회사나 돈이 많은 민간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주택을 주정부나 연방정부하고 계약을 맺어서 저소득층에게 렌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둘째로는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주택 즉 주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예전에 있었던 아파트를 테이커해서 레노베이션을 한 후에 저소득층이나 노인에게 혹은 장애인들에게 공급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셋째로는 정부에서 건축사를 지원해서 즉 이제 건설을 할 수 있는 회사를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렌트비를 낮추어주는 공공주택이 있고요. 넷째로는 임대부동산을 저소득층이 노인이 직접 찾아서 정부로부터 바우처, 바우처, 바우처하는 스펠링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V-O-U-C-H-E-R 바우처를 받아서 임대료를 내는 그런 지원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민간주택이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주택을 저소득층 아파트의 공급으로 목적으로 이용하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에서 저소득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소득 제한이 있고 민간주택 소유주들이 정한 요건을 퀄리파이드를 갖추어야지만 자격이 됩니다. 노인주택은 노인 세입자들을 위해서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세입자의 인컴에 따라서 낮은 임대료를 내면서 제공하는 주택의 형식이고요. 소득에 따라서 렌트비가 약간씩은 다르지만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의 약 30%인 월 200에서 300달러의 낮은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높고 공급이 낮은 그런 분위기가 어느 주에 어느 타운 어느 카운트든지 다 비슷하죠. 따라서 입주가 어렵기는 합니다. 뭐 까다로운 입주 조건을 가진 건 아니고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많죠. 뉴욕 같은 경우에나 LA 쪽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1년, 많게는 5년, 7년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비율이 하죠. 일단 입주를 하면 죽을 때까지 낮은 로우 렌트비를 내면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공공주택, Affordable Low Income Housing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건축사를 지원하여 지은 주택의 일부를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아파트의 일부를 저렴한 가격, 즉 30에서 80%의 일정 기간 동안 임대, 렌트를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우처, 바우처의 프로그램은 주로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되는 프로그램으로써 세입자가 임대, 렌트를 하고 있는 리얼티, 리얼티 부동산을 직접 찾아서 정부에 지원하는 바우처를 통해서 렌트비를 내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세입자의 바우처에 해당하는 금액을 렌트하고 있는 임대인에게 직접 지불을 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저소득층 아파트 렌트비 보조, 일명 섹션 8 바우처, 섹션 8 바우처라는 게 있습니다. LA에 한국분들이 많으신데, LA시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 8 바우처 신청 대상은 세대, 패밀리 하우스홀드의 가정 구성원수에 따라서 연소득이 4만 1,700달러 이하, 이거는 1인이고요. 4만 7,650달러 이하, 2인인 경우 5만 3,600달러 이하, 3인인 경우 5만 9,550달러 이하, 4인인 경우 6만 4,350달러 이하, 5인인 경우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이어서 5년 만인 지난 10월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마감을 항상 하고 있고요. 신청자 중에 3만 명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대기자 명단에 올리게 됩니다. 보이시는 웹사이트 주소에서 대기자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LA시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소득층 대중교통에 관해서 무료로 탑승하실 수 있는 LIFE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메트로에서 시행하는 LIFE 라이프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은 대상으로 해서 매월 20회의 무료 탑승 또는 이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제공합니다. 자격이 되면 90일간 유효한 무료 페이스를 받게 되고요. 90일 이후에는 할인된, 디스카운트된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한국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중에는 저소득층의 생활보조금인 SSI와 CAPI와 같이 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메디켈과 푸드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캘프레쉬 등도 유용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죠.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조금,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경제적으로 현금을 보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SSI.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크레딧이 부족하고 수입도 없는 800만 명 이상의 시니어들과 장애인들이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의 약자 SSI를 받고 있습니다. 수혜 대상은 65세 이상의 시민권자이고요. 혹은 영주권자로서 은행의 뱅크스테이트먼트의 잔고가 개인은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 미만인 저소득층이 해당이 됩니다. 살고 있는 주택의 1개, 자동차 1개, 사망보상금의 1,500달러 미만의 생명보험, 묘지 등은 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주권자는 40점, 40 이상 크레딧이 있어야만 합니다. SSI 수령금액은 개인은 월 841달러, 부부는 1,261달러가 되고요. 방송을 보시는 시기가 다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확인을 하셔야지만 된다는 점. 소셜연금의 SSA와 SSI는 다릅니다. 이 SSI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었던 수당, 저소득층 생활보조금에 관한 돈이고요. SSA라고 또 있습니다. 이 SSA는 소셜연금입니다. 연금과 다른 소득원을 모두 더해서 연방기준 소소득층이 인정될 경우에는 SSA를 받는 사람도 동시에 SSI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죠. 보통 때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데 내가 SSI를 받을 수 있느냐. 갑작스럽게 경제활동에 있어서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전에 왜냐하면 제가 이런 영상들을 단락별로, 명목별로 올려놓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들을, 그 영상들을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링크는요. 이 영상, 제가 보이는 이 얼굴의 영상의 밑에 쪽에 있습니다. 이민 가정을 위한 현금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CAPI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관을 하는 현금 보조 프로그램으로서 소셜연금 SSA나 생활보조금 SSI를 받지 못하는 영주권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자격조건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시니어와 장애인으로서 월소득이 CAPI 수익은 보다 적어야지만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으로서 재산은 개인 2,000달러 그리고 부부는 3,000달러 미만이며 SSI를 신청했지만 거절을 당했을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분들이 또 역시 관심을 맞이 가지고 계시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에 관한 겁니다. 메디칼이라고 합니다. M-E-D-I-C-A-L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저소득층을 위한 주민들을 위해서 메디켈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 코페이를 내지 않고도 주치의 및 전문의 치료와 처방약, 치과, 검안과, 즉 안과죠. 진료, 장기 유양시설 서비스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7월에서부터 메디켈의 수혜자들의 자산 조건이 대폭 완화가 되면서 유동재산 제한선이 개인 13만 달러, 부부는 19만 5천 달러로 혜택에 확대가 됐습니다. 단, 월소득이 개인 1,563달러, 부부는 2,106달러를 이하로서 유지를 해야 될 테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 메디켈 수혜 대상 확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50세 이상 서류미비자에게도 메디켈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된 거 혹시 참고를 하시고요. 주정부는 단계적으로 서류미비자 수혜 범위를 넓혀왔는데 2016년 18살, 18세 이하, 2020년 26세 이하 올해에 50세 이상을 포함시켰고 2024년에는 24세에서 49세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저소득층이 사시는 데에 먹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푸드 스탬프, 칼프레쉬라고 합니다. C-A-L-F-R-E-S-H, 칼프레쉬 SSI 수혜자는 푸드 스탬프로도 더 알려져 있는 칼프레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이 마켓에서 식료품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식사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대비 카드 형식으로도 지원이 됩니다. 아마 이 마켓, 이 슈퍼마켓 우리가 많이 말하는 이 슈퍼마켓 마트에 가셔가지고 계산대 앞에서 보면 앞에서 계산하는 캐슈도 앞에서 계산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체크를 내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그것에 해당되는 거고요. 가족 수에 따라서 매달 100에서 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고요. 저소득층 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신청 자격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 합법적인 거주자로서 연소득이 1인 가구 17,667달러 이하 2인 가구 23,803달러 이하 3인 가구는 2만 9,939달러 이하 4인 가구는 3만 6,075달러 이하여지만 됩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의 주정부는 연방 사회복지에 이러한 베네핏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55세 이상의 소류미비자들에게 캘프레쉬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현재 예산을 측정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들 다 받는 거 지금 살면서 정말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와 극단의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혹은 이런 프로그램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었다면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쭉 말씀을 드렸었던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들 이 혜택들에 대해서 미국의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이 복지 혜택 꼭 알고 계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좀 빠르게 말을 해서 이해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여러 가지를 얘기하니까 다소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께서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왜냐하면 나한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듣는 과정이야 단 몇 분이시면 되겠지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평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도움이 되셨습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도움이 되고 득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유의 정보를 함께 만들어가는 뉴욕 기다리셈의 영상들 꼭 주변에서 많은 분들과 공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뒤에 영상도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요. 영상들에 관해서 참고하실 분들은 저의 영상의 컨텐츠에 가시면 동영상에서 재생 목록, 거기에서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라는 코너 있습니다. 거기 누르시면 다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의 쉼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듀요 기다리셈이었습니다.